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 경남 뉴스 이지현입니다. 경상남도가 부산시 남부보건소에서 고안해 운영 중인 워킹스루를 벤치마킹해 도내 마산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합니다. 이 검사 시스템은 별도의 제작업체의 발주에 만든 것으로 공중전화 부스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에 검체 채취 대상자가 들어가고 검사자는 외부에서 의료용 장갑을 낀 손만 부스 속으로 넣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시스템입니다. 검사 대상자와 검사자의 공간이 분리돼 최소한의 접촉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검사자 또한 착용하기 불편한 개인 보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